안녕하세요. 4일 자충의 맥 첫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흙은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1번에 뚜면 100이 이곳에 뚫 수만 있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곳을 뚫 수 없죠. 이건 착수금지입니다. 그래서 100은 이곳을 뚫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곳에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럼 흙은 3으로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곳을 이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지금도 이곳을 흙이 1로 이으면 100이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이 1에 뚜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단수치면 되죠. 단수치면 착수금지가 되어서 100이 이것을 이을 수가 없어요. 1번으로 단수치면 됩니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곳을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100은 자충이라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착수금지죠. 흙이 이곳에 이어면 흙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흙이 1번에 뚜면 흙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가요? 이 문제도 흙이 살기 위해서는 흙이 이곳에 1번으로 뚜면 흙이 살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흙이 살려면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되겠죠. 흙은 1로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이죠. 이곳에 흙이 뚜면 그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뚫어야 하는데요. 흙이 1번에 뚫어요. 100이 2번으로 이렇게 뚜면 흙이 보통 3에 뚜면 100이어서 흙이 잡혀야 되는데요. 여기 이곳을 뚜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살아갑니다. 지금도 흙이 똑같은 모양이죠. 바로 이곳에 1로 뚫어요. 100이 이로 따면 그건 3에 뚫어서 100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는 보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1로 뚫어서 흙이 살아가면 되는데요. 1을 뚫고요. 100이 2로 뚜면 흙은 3에 뚫어서 보통은 이 100이 2으면 자동차 오공 모양이라서 죽는 모양이죠. 그러나 흙이 3에 뚜면 100은 이열 수가 없죠. 착수금지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같은 모양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흙이 1로 뚜면 102로 뚫고 흙은 3에 뚫어서 100이 자동차 오공이 되지만 100은 뚫을 수가 없어서 착수금지죠. 그래서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에 뚜면 됩니다. 1번에 뚜면 100이 2번에는 뚫 수 있어요. 흙이 3으로 이으면 100은 역시 이곳을 이열 수 없어서 흙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입니다. 이곳에 흙이 1로 뚜면 100이 2로 뚫겠죠. 그러나 흙은 3으로 이어서 이으면 100은 이열 수가 없으니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이곳이 보이십니까? 이곳에 흙이 1로 뚫고 100이 2로 뚫겠죠. 그럼 흙은 3에 뚫어서 결국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1로 뚜면 되죠? 1로 뚜면 100이 2로 뚫 텐데요. 흙은 3에 이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어딥니까? 이곳이죠. 흙이 1번에 뚜면 100이 이곳을 뚫 수만 있다라면 옥집을 만들어서 잡을 수 있는데요. 이곳을 뚫 수가 없죠. 결국 100은 2로 뚫어야 되는데 흙은 3에 뚫어서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이곳이 정답입니다. 지금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1번에 뚜면 100은 2번에 뚫어야 됩니다. 그럼 흙은 3에 뚫어서 부집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흙이 1번에 뚜면 100이 2번으로 뚫기만 할 수 있다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는데요. 뚫 수가 없죠. 단수가 되니까 100은 2로 이어야 되는데 흙은 3에 뚫어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도 이곳입니다. 이곳에 뚜면 100은 이곳을 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뚜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살리기만 하면 되죠? 살리기만 하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100을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100을 잡으려면 이곳에 단수 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은 이 100을 잡으려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100을 잡으려면 어디입니까?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라는 격은 있거든요.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1번을 뚜면 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1번에 뚜면 100이 2번에 뚜더라도 흙은 3에 뚜어서 이 100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4, 2, 1 자충해맥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